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모아 분양티비의 한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인천 연희동에 나와 있습니다. 두동 36세대 시공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현장이구요. 주차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실상평수 25평이 나오고 있구요. 연희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 중에 최저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입주금 2000이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데요. 거실의 폭은 4m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인용 소파 요포도 전면에 대형 TV 배치 가능한 구조구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건축주분에게 졸라서 저희와 계약하신 분들은 2인원 스탠드형 에어컨과 중문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치형인데요. 싱크대는 기역자로 시공이 되어 있고 양문형 냉장고 1대 배치 가능한 구조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를 2대 배치 하시려면 식탁을 앞으로 빼시면서 식탁자리에 냉장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3m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구요. 여긴 현관 입구인데요. 여긴 지금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세대는 중문이 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와 계약하신 분들은 중문을 무상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중문과 2인원 스탠드형 에어컨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관에서 오른편에 넓은 메인 화장실이구요. 화이트 결의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구요.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성품 욕조를 갖다 놓기만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특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3m 10이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여유있게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넓은 다용도실이구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3m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도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최저가 현장인데요. 실입주금 2천이면 입주 가능한 최저가 3룸 현장입니다. 저희와 계약하신 분들은 투인원 스탠드용 에어컨과 중문을 무상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